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그러나 지난달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지난 2012년 피해자 5명과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배상금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의 유족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1년 전 고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 상당의 배상금 중에 20%를 요구한 겁니다. 지난 1일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유족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전화를 걸고 자택까지 방문해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단체 측이 수차례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있어 유족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전화로 설명했지만 약정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문서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의 유지를 따를지 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유족 자택을 직접 찾아가 재촉한 게 맞냐는 채널A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이 단체가 약정금을 받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